어느 페이지에서 짜증이 났어요? 너무 안 오니까 어이, 화자야 어이, 화자야 어이, 화자야 왜 왜 야, 안 돼, 상표 떨어져 진짜 오빠 패딩이 이렇게 늘어났어 진짜? 비행기 시간이 있는데 늦으면 어떡해 아이고 쟤? 그러니까 이렇게 못 버리고 왔다 뭘 못 버리고 왔어? 엘리야 시현이 형? 어? 오, 화자 쉽지 않은 친구들이 먼저 바지 내려 입어, 바지 내려 입어 말 타고 왔냐? 신 타고 한 건 아니거든 지금 다 바쁜 사람들이야, 지금? 그럼 가 열정이 아니고 열정 앉아 빨리 가자 얘네들 부담스러워? 아우, 저 집에 파는 거야 다 그 가자, 다 야, 기한아 야, 기한아